형은 김치 먹어? 수제이 먹을 때? 응 안 먹지 난 원래 김치를 많이 안 먹어 내가 그래서 약간 안 올리려고 했거든? 근데 올렸으면 좋겠대, 어머니가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어쩐지 맛있더라고요 신부예요 귀여워 나이프 한잔해 안녕하세요 씨앤블루 매니저 성종진입니다 얼었다 씨앤블루가 제 첫 연예인이고 지금 7년간 하고 있습니다 씨앤블루 멤버들이 지금 활동한 지 11년 정도 됐는데 멤버들이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3인 3색 씨앤블루 형들의 모습을 제보하고 싶어요 신뢰감 있다 개그맨 김진우선맨이 좀 닮았다 맞네 여기가 용화방이지, 용화방 네, 맞습니다 각자 방이 있어요? 네, 맞아 작업실, 작업실 아... 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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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뮤지션 오늘은... 잘 안 되네 하와이 멋있다, 하와이 하와이 갑자기요? 술술술술인데 그러니까 막 하와이 소품들을 막 갖다 놨는데 세상도 그렇고 되게 알로하 용화 하와이를 많이 타고 싶다, 진짜 요즘에는 진짜 라이브캠이 있어요 진짜 이거 리얼이야, 리얼 진짜 리얼로 지금 하와이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진짜? 진짜 왜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많아요 마음이도 있고 진짜? 군대가 이제 한 7년 정도를 진짜 일주일을 쉬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진짜 하와이를 어떻게 해서 이제 일 때문에 처음 갔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자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뭔가 치료해 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고 뭔가 바쁘면 바쁠수록 좀 더 그때의 감정으로 치유를 받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진짜 가보고 싶다 진심으로 저럴 때 있어 직장이면 그냥 가고 싶을 때 종진이 뭐하지? 종진이 잘 못 가니까 더 가고 싶지 내 형님! 내 형님! 내 형님! 내 형님 진짜 김진우 씨 다녔다 내 형님 어디야? 내 형님 저 회사 1층에 있어요 매니저님도 티셔츠가 약간 하와이 티셔츠 같네 알겠습니다 형님 올라갈게요 네 저랑 지금까지 3번 정도 갖고 진짜? 이거 다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화보 촬영하러 갔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따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제일 좋지 그냥 일 없이 놀러 갔을 때 하와이한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고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정말 그 옷을 평소에도 입으신다는 거예요? 네 엄청 자주 입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아 진짜? 근데 딱 어울려 하와이 인사예요? 어? 느낌 좀 내고 있었어 제가 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여론의 나이 이거 봐봐 지금 마오이 이 부분도 수영하고 왔네 이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 저희가 딱 코로나 직전에 갔었는데 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약간 먼저지 이때 정취 겉보면 회사하지 아 좋겠다 재밌겠다 난 약간 그런 게 있어 사업 구상 다 해놨거든 사업 구상 하와이가 서 아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잖아 사업 구상 하와이에서 사업하려고요? 내가 좀 찍을까 그냥 방송에 얘기해 그냥 얘기해 말어 아 아 난 하와이에서 까베기 팔 거야 난 하와이에서 까베기 팔 거야 대박 나겠다 진짜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야 거기 없잖아 없지? 약간 그 서퍼들이 먹는다니까 그거 서핑하다가 딱 며칠칠할 때 아 갑자기 용안에 용안에 꽈배기 먹고 싶다고 대박인데 아 케이더넛 괜찮을 것 같아 물놀이하고 맛있잖아 달달 달달이 케이더넛 그래서 좀 길게 해서 꽈배기를 그렇지 종이에서 딱 싸서 주면 근데 괜찮은데? 아 룸배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꽈배기 스트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혁이 아유 민혁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첫 촬영을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청 부상을 오랫동안 하다가 드디어 이제 촬영을 하는 거 와... 떨린다 어 좋아요 아 늦었다 아 늦었다 아 아 아 아 아 멋있긴 되게 멋있는데 안 맞추지 못 맞추잖아요 네 네 아 쭈욱 쭈욱 오우 오우 아 이제 좀 보인다 육준서 씨가 보기엔 어때요? 총 사격 오늘 자세가 너무 잘 나오시는데요 멋있어 아 쭈욱 라이프 아 아 쭈욱 라이프 시작 오우 오우 대박인데? 여긴 또 어디야? 아 신바다 신바가 누구예요? 신바가 누구예요? 제가 키우면... 아 정신신 정신신의 리티리버 오우 오우 아우 어머니 깔끔하시네 오우 아우 깔끔해 오우 집이 하원인데 가게나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 어머니가 다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제가 약간 요새 인테리어에 살짝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지금 바꿔놨어요 오우 너무 좋은데요? 아우 귀여워 이거 즐거웠구만 이거 다져 다져 신바 너무 귀여워 정신씨는 스케줄 없을 때부터 뭐 하세요? 거의 99% 신바랑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이제 나이가 제대로 됐겠다 7살이고요 지금 55kg 정도 55kg 아우 정교 형의 삶이 신바랑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애견이네 이제 사져갔다 애가 즐긴다 귀엽다 저거 귀찮아하는 강아지들은 도망다녀요 귀여워 근데 하도 자주 해서 시원해 아유 그냥 듬직하네 바람이네 다람이네 애교방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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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바야 어? 알아들어 신바야 하얀풍 나왔다 알아듣는 거예요? 간식 줘요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 거 같아요 밥 먹을까? 신바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밥 먹을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유 귀여워 귀여워 어떻게 섞어졌나 보다 귀신같이 안 오구만 저거 뭐야 저거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오메가3 틀려서 우리도 안 먹는 오메가3 진짜 건강하겠다 잘 챙겨 아이고 오늘도 또 아우 쟤까동하네 어머 스윗하라 쎄고 쎄고 잘생겼다 아이고 아우 준비 좀 했으니까 어? 뭐야 설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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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생일? 이야 이거는 우리가 정한 건데 가장 오그라드는 걸로 다 준비를 해야 돼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맞어 묻혀서 앞에서 그걸 묻히고 기타까지 갖고 나왔어 기타 매니까 진짜 무슨 하와이에서 공연하는 상황 아니 업체부드 업체부드 누구야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서프라이 생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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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아주 큰 거를 깜빡했어요 이분들이 물 깜빡이 좀 완벽한데 뭐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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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둘 아니에요 우리? 우리 서른하나야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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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인데? 동갑인데 민혁이가 지금 저희가 서른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 정말로 자기 나이를 몰랐다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동갑이니까 서른둘이겠지 하고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흐하 그러니까 하하 하하 아 이런 거는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니야 도와줄 거 없어? 야 나 정신아 나는 진짜 수제비 이만큼 해줘 오케이 주먹 고기 스타일 주먹 주먹만 하려 오케이 제가 정신이가 해주는 이 요리가 있는데 수제비가 있는데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와 딱 반죽도 보니까 지금 미리 숙성 다 시켜놨네요 미리 했네 저는 강황가루를 이때 좀 넣어요 근데 어쨌든 색깔이 좀 있더라 노란색이 육수는? 육수는 어떤 육수예요? 저는 약간 멸치 육수를 좋아해요 다시마랑 이제 무랑 이렇게 넣고 색깔은 빨간데요? 고추장을 넣죠 고춧가루랑 고추장 수제비 고춧가루랑 상생이라 엄청 맛있어 고춧가루랑 고춧가루랑 아 맛있어 아.. 너무 아프다 이야.. 아 부진하다. 부진하다. 제가 진짜 좋아해서 정고수라고 불러요, 정신이 고추장 수수 대박. 여기 잔치네, 잔치. 촬영할 때쯤이 이제 추석 전이어서 형은 또 집이 부산이고 하니까 다 모였을 때. 뭔가 명절 느낌이네요. 겸사 겸사 좋네. 잘 먹을게요.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주님 먼저 줄게.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야, 이거 먹으면 바로. 진짜 어머니한테 나중에 전화 통하자, 우리. 그래, 그래. 너무 감사하다, 진짜. 또 어머니 손맛이 또. 아, 잠시만 정신아. 냄새가 너무 맛있겠잖아. 나 이거 먹으려고 정신한테 맨날 연락했어. 아니, 얼마 전에부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정신아, 근데 고추장 수제 먼저 먹어. 잘 먹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제가 국물 한번 딱 먹어봐야 돼. 아, 맛있어. 뭔가 엄청난 나트륨이 확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기분 좋지. 수제비 너무 먹고 싶다. 와. 내가 이게 왜 맛있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떡볶이 맛이 나. 아, 그런 거 같아요. 그치? 국물 떡볶이. 깻잎전. 형은 김치 먹어? 수제비 먹을 때? 응. 안 먹지. 난 원래 김치는 많이 안 먹어. 너는? 하얀 국물 수제비 때는 먹지? 그치. 배울 때 안 먹고. 저도 하얀 국물일 땐 먹어. 하얀 국물일 땐 먹는데. 그치. 빨간 거랑 빨간 거랑 이런 느낌은 잘 안 먹어서. 그치. 뭔지 알지? 빨간 국물일 때는 이제 단무지 같은 거 먹으면. 어울리죠. 이런 건 약간 단무지 아니야? 너희가 그래서 약간. 너희가 그래서 약간 안 올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올렸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어쩐지 맛있더라고. 어쩐지. 달룰라, 달룰라. 빨간색 전. 달룰라. 야, 김치 많이. 나는 있잖아. 수제비를 먹으려면 김치였어, 뭐? 딱 들어가서. 사장님. 김치 한 번 맛봐도 될까요? 김치 한 번 맛봐도 될까요? 야, 동진아. 궁금하다, 야.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너 한 7년 있었잖아. 응. 물어보신 당사자들 때문에 좀. 뭐 그렇더라. 형 때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형 드라마 하면서 저희 활동도 같이 하고. 아, 그땐 힘들었겠다. 투어도 막 돌고 공연하고. 맞아, 맞아. 나 17년도 때는 심지어 공연해야 되는 병원 선다. 어디서 찍어갖고 연습 못 해갖고. 원자들은 갖고 와갖고 거기서 연습하고. 응. 맞아, 맞아. 야, 우리 입합죽 기억하냐? 입합죽. 야, 우리 입합죽 한번 할까? 아, 보여줘 보여줘. 우리 입합죽 한번 할까? 어떤 노래로 할까? 어떤 노래로 할까? 어, 입합죽. 캔스탑 간다. 캔스탑. 후렴부터 갈게, 후렴부터. 야. 나의 것이죠. 뚜뚜뚱. 저어. 뚜뚜뚜뚱. 캔스탑 미.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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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베이스 팀이 들어치는 거야. 입으로. 집에 먹다가. 진짜 자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베이스가 너무 힘들겠는데? 옛날에 저 차 안에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입합죽으로. 외톨이야, 오랜만에 한번. 외톨이야, 입합죽. 원해요. 미적이 역할 같아, 조금만 할게. 좀 더. 유신씨. 조석씨, 들어와요. 들어와요. 배고말로만 쳐다보는 게 말은 안 된다는 생각 외토리야 외토리야 딸리리리라뚜 외토리야 외토리야 딸리리리라뚜 외토리야 외토리야 사랑해 스파이크 사랑해 우무진 외토리 사랑해iu 사랑해